기어코 왔냐? 어딨어 수첩? 수첩! 내놓으라고. 이거 뭐냐? 꺼내. 직접. 뭐 이걸로 나 쏠라고? 쏴봐! 어? 너 뭐 이거 총알이 구했냐? 어? 무슨 일이야? 총소리. 1호! 총소리 들렸어요 맞죠?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왜 연결이 다 끊겼지? 아니 저야 모르죠. 다시 들어가 볼 수도 없고. 아니 근데 저희 형님은요? 빼야 할 것 같습니다. 타정도님! 저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죠.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유일씨. 거기 정리하고 승합자부터 빼주세요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유능 씨는 링고 좀 데려와주세요. 삐동 계단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. 네 알겠습니다. 여긴 일반 손님도 많은 곳이니까 최대한 사람 많은 곳으로 빼면 뭘 어쩌진 못할 거예요. 전 유일이랑 합류하겠습니다. 다시 연락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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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rtual** 도착 wellbeing 어이BC